귀여운 소녀에서 섹시 컨셉으로 돌아온 걸그룹 헬로 비너스 늦은 시간까지 안무 연습이 한창인데요 하하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것 같은 몸매인데 그게 아니랍니다 완벽한 모델을 위해 몸매관리는 항상 필수라고 하죠 아유 이뻐라 간식도 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컴백에 맞물릴 때는 다들 식단 조절도 하고 컴백하기 전에 한 두 달 동안 7kg를 뺐는데 식단이랑 운동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뺐거든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녀들의 다이어트 식단에 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이렇게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하고 또 허기가 질 때마다 과자 대신 먹기도 한다는데요 걸그룹 다이어트에는 아주 일등공신이라는군요 야채랑 견과류 이런 거 주로 많이 먹더라고요 제 주위에 친구들 연예인 친구들도 그렇고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되니까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량으로 이렇게 견과류를 챙겨서 심심할 때마다 먹었어요 살도 빼고 건강도 함께 경기도 하죠 감사합니다.